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이거 무개념 정신나간거 그런걸 아득히 초월해가지고 정말 뜻도 보도 못한 제가 감히 추측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최소 80% 이상 되는 분들 입에서 육성으로 이 뭔 지랄이오 이 말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이런걸 너무 잘 찾는 것 같아요 재능인가봐 이런 제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봅시다 제목 자기는 남친도 하나 없는데 어떻게 지압해서 결혼자랑을 할 수 있냐며 당장 SNS 사진 다 내리라는 미친 친구 야 너한테 남친 없는 그게 내 탓이냐 언제 제가 다음달에 결혼하는데 친구랑 싸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9살이구요 다음달 즉 2월에 결혼을 하는 사람인데요 제목처럼 이것 때문에 친구랑 싸웠어요 정말 기가 막혀서 글 써봅니다 왜 싸웠는지 설명을 하자면 제 SNS 게시물 때문인데요 이 부분 설명드리면 대충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청첩장을 만든거 이게 보니까 제 나름 너무 마음에 들고 이쁘더라구요 그래서 기념삼아 제 인스타그램에 태그에 올리고 또 저랑 친한 친구들이 아이고 제일 빨리 가는 년이네 이러면서 축하해준다고 작은 파티 같은걸 해줬는데 이때 저희가 마신 와인이랑 케이크 사진 올리고 끝으로 제 남편들 사람이랑 같이 사진 찍어서 예비신랑 예비신부 이렇게 써 올린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정말 갑자기 어떤 친구 하나가 다짜고짜 참고로 얘랑 저랑 친해요 근데 자주 만나진 않고 요즘은 DM만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한 2년? 최근 2년 동안 거의 2, 3달에 한번 그 정도로 얼굴 보는 친구에요 그런데 얘가 저한테 다짜고짜 그 사진을 다 내리라고 하는거에요 황당하잖아요 왜 그러냐 라고 이유를 물었더니 기분이 나쁘답니다 그러니까 지는 아직 결혼은커녕 사귀는 남친도 없는 상태에다가 결혼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중인데 이게 뭐냐 너도 내 사정 뻔히 다 알지 않냐 이러면서 뭐라더라 나 말고도 그런 친구들 수두룩한데 이런 마당의 스토리에다 네 결혼 자랑은 진짜 아닌 것 같다 다른 애들 지금 말은 안하지만 나처럼 다 기분 나쁠거고 또 나같은 처지도 있는거 너도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네 스토리에다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다 굳이 이렇게 자랑하는 그 이유가 뭐냐 누구 논리냐 이거는 힘들어하는 친구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뭐 등등등 대충 이런 DM을 보냈는데요 너무 황당하고 저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싸웠죠 크게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예 연락도 안하는 중이긴 한데 아 이제 보니까 얘가 팔로우도 끊었네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인스타에는 뭘 올려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제가 일본을 다녀왔다 치면 이걸 올리기 전에 먼저 일본에 못 가본 친구들한테 사진 올리는 거 허락을 구하고 올려야 돼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처구니가 없고 그냥 깝깝해서 하소연 좀 해봤어요 그럼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진도 올렸는데 똑같은 내용이라서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댓글 1번 야 부러워서 미쳐버릴 지경인가 본데 그냥 안쓰럽게 생각하고 그 친구 아니 이제 친구도 아니죠 여하튼 카톡이든 뭐든 차단합시다 물론 그게 남들에게 보여주기 그런 식도 있는 건 맞지만 그 전에 내 추억 공간인 것도 맞는데 왜 남들 눈치로 봐야 돼? 미친 거 아니야? 2번 이거 내가 봤을 때 쓴이 결혼에 돈 안 쓰려고 먼저 시비를 건 걸로 보여요 저러다 나중에 지 결혼할 때 되면 100% 연락한다 그러니까 쓴이도 조용히 기다렸다가 그때 똑같이 복수를 하면 됩니다 3번 아니 SNS는 개인 공개기 일기장 같은 건데 지가 왜 지랄이야? 그렇게 꼴 보기 싫으면 지가 무시를 하든가 해야지 하긴 성질마리가 이따위니까 남친 따위가 있을 리가 있나 결혼이 하고 싶어도 남자가 없는 처지라니 헐 인스타가 친구 판독을 제대로 해줬네 축하드립니다 4번 에어 저런 소인배 따위를 지금까지 친구라고 그냥 가만 냅둬요 저러다 살다가 뒤지든 말든 5번 저는 개인적으로 인스타 싫어해서 아예 안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저 친구는 완전히 선을 넘었다고 봐요 미친건가? 피해의식 쩔어있는 거 정말 추하다 추해 아니 왜 저려고 산대요? 그래 그래 너는 평생 결혼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말하고 차단하세요 혹여나 뒷담을 한다 그러면 이거 캡처해가지고 그냥 뿌려버려요 그럼 저 거지 같은 거 지 알아서 자매랄 겁니다 6번 써니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어깨 위에 달려있는 그 대가리가 해가닥 돌았나 봅니다 써니도 참 답답하다 그러게 그런 걸 왜 올려서 그래요? 이댔 쓰니 아니 인스타는 본인의 삶을 자랑하고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SNS 아닌가요? 그럼 뭘 올려야 돼요? 친구가 왔나 봅니다 두번째 사연 제 개인적으로는 얘가 더 핵가닥한 것 같아요 원제 제 결혼식보다 한 달 먼저 결혼을 한다는 친구 안녕하세요 30대 여자입니다 지금 제목에 말한 친구 저랑 엄청나게 친한 친구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얘한테 가방순위랑 부캐를 받아달라고 먼저 부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친구가 알았다고 했는데 그랬던 친구가 저보다 한 달 먼저 결혼을 하겠대요 원래 결혼 얘기 없었거든요 그런데 뭐 갑자기 상견례를 한다니 어쩌니 하더니 어른들끼리 나를 잡았고 저보다 먼저 한대요 한 달이나 저는 9월이고 친구는 8월인데 심지어 친구는 제 날짜를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 이거 너무 서운해요 특히 이 친구는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나 욕심이 없어서 그냥 시댁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대요 날짜 때문에 호텔식도 아니고 그냥 일반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어요 나와있는 날짜 리스트 중에 저보다 조금이지만 늦게 하는 일정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 안 했냐 물었더니 그렇게 해버리면 너무 가까워서 제 결혼식에 참석을 못할 것 같아서 당긴 거래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제 결혼식도 참석해주고 축하도 해주겠다 이건데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서운한 걸까요?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이현병? 아니 무슨 친자매도 아니고 친구한테 별게 다 서운하네 아니 같은 날도 아니잖아 어쩌라고? 2번 막말로 일주일 전도 아니고 한 달 전이라는데 뭐가 문제예요? 쓴이가 그 친구 결혼식에 가면 복이라도 뺏길까 싶어서 그럽니까? 만약에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그런 미신 때문인 거면 그래요 그냥 가지도 말고 연도 끊어버려요 보통 당사자 가까운 가족까지가 결혼 날짜를 정하는 데 관련 있지 않습니까? 아니 너도 그걸 해봤다면서 왜 이런 미친 생각을 하는 건지 정말 의문이야 뒤에 다 풀립니다 3번 야 내 살다 살다 진짜 별 미친 거지 같은 걸 다 보네 4번 뭔데? 역사의 남을 뭐 세기의 결혼식이라도 올리는 거야? 그러고 살면 인생 안 피곤하냐? 대충 좀 하면서 살아라 그 친구는 친구고 네 가족도 아닌데 거기다 날짜가 한 달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오바 쌈바 육바야? 저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대체 인생을 왜 그러고 살아요? 6번 나도 같은 여자지만 이런 여자들 정말 싫다 도대체 뭐가 서운한 건지 이건 뭐 아무리 짱구를 굴려도 추측조차도 못하겠어 그냥 인간이 한심해 보이고 너무 거지 같아 추가? 조금만 추가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보다 더 오래 연애를 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분명 결혼 계획은 없다고 저한테 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요 그리고 저는요 제 친구들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결혼하고 싶지 않기도 했고 또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 결혼할 때 많이 축복을 해줘서 저도 그만큼 축복을 받고 싶었던 거라고요 물론 저도 이 친구 결혼하면 똑같이 축하해줄 생각이고 또 기간 차이가 많이 난다면 저도 이벤트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 돼버리면 서로가 많이 바쁠 테니까 저희는 뭡니까? 서로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친구들 저도 결혼 한 달 전 다른 경조사에 가면 부적을 탈 수 있다 이런 미신이 있는 거 알지만 둘 다 안 믿는다 했어요 그런데 친구 시댁에서 절대 그런 거 안 된다며 저보다 먼저 하는 날로 정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래요 그런 거 안 믿는 사람이지만 막상 진짜 제가 결혼한다 생각하니까 그 미신이 뭔지 자꾸만 신경이 쓰이고요 또 사실 저는 아직 양가 부모님 인사도 제대로 안 한 상태라서 그냥 저희끼리 날짜만 정한 거라 더 그랬어요 친구는 이미 상견례까지 다 했다고 아니 그럼 뭐해 불과 얼마 전까지 결혼 계획 아예 없다고 했으면서 남친 부모님이 갑자기 서두르고 너무 원해가지고 그냥 상견례도 하고 결혼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배신감 느껴요 댓글 1번 왜요? 쓴이 생일은 신성한 국경일이라 전후 한 달은 결혼 금지예요? 결혼이겠죠 잘못 쓴 거겠죠 결혼식 사실 이거 집안 어른들끼리의 행사라 어른들 뜻에 맞춰서 날짜 잡아주는 경우 되게 많아요 물론 나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친한 친구고 또 쓴이 결혼식 참석도 축하도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쓴이 신성한 결혼식 전에 초치는 느낌이라 그렇습니까? 친구들 스포트라이트를 많아서 받는 느낌이라 그래요? 손해보는 느낌이야? 2번 아니 본물도 그렇고 추각일도 그렇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이거 먼저 결혼하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마지막에 결혼하기 싫었다 이런 추각을 보니까 빼락인 것 같아요 3번 친구가 한 달 먼저 결혼하고 네가 꼴찌로 결혼하니까 그게 서운하다는 거야 지금? 야 얼른 병원 가라 얼른 가라 4번 아까 본문 댓글에 누가 미신 복 이런 댓글 달았는데 추각을 보니까 맞네요 야 그러니까 재수 없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이랄질을 한다 이거 아냐? 어? 뭐? 본인들끼리 날짜 정하고 상견례도 안 했다고? 인사도 안 하고? 니들 결혼하는 거 확실하냐? 식장은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6번 이거는 쓴이가 주인공병 혹은 공주병이라서 서운한 것 같아요 나는 마지막에 하면 안 되고 미신도 신경 쓰이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걸 알아서 딱딱 맞춰줘야지 그걸 안 맞춰주니까 너무 서운한 거야 나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뭘 하고 싶든 원하는 게 있든 말든 내가 알게 뭐야 내 감정만 중요하다고 내 감정 케어 안 해줘서 너무 서운해 이거 맞죠?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추각을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 친구가 기혼이면 쓴이 결혼 진심으로 축하를 안 해준답니까? 어쨌든 그 친구는 너랑 달리 상견례까지 다 마쳤는데 정작 쓴이는 뭐 했습니까? 아직 양가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둘이서 정한 날짜 이거 아니야 미친 거? 그런데도 지금 선수를 뺏겼다 생각해가지고 이런 글을 쓰는 거지 야 이거 뭐냐? 진짜 뭐 하는 여자요? 야 너 무섭다 야 야 이거 정말 세기의 대결 아닙니까? 첫 번째 사연은 자기는 남친이 없는데 친구는 시집을 간다고 SNS에 올리고 하니까 그게 그걸 보고 속이 뒤집힌 거고 두 번째는 아직 상견례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양가 인사도 안 했는데 지들끼리 아마 구두로 정한 거겠죠 식장을 잡은 것도 아닐 겁니다 그냥 뜬구름처럼 우리 9월달에 결혼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만 하고 다녔겠죠 그런데 친구가 먼저 한다고 뒤에 보면 속내가 나오죠 자기는 그런 미신 같은 거 신경을 안 쓰지만 왠지 재수가 없을 것 같다 야 정말 피곤하게 돼서 하네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무슨 일을 계속하다 보면 이게 촉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뭔가 진짜 어떤 알 수 없는 우주의 신비한 에너지 같은 건가 이런 게 눈에 보여요 저는 정말 잘 찬다는 제 스스로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일부러 찾은 것도 아니야 그냥 보여요 이게 돌아다니다 보면 참 신기해 어떻게 매일매일 물론 저는 감사한 일이지만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입에서 이런 지랄 이상의 욕을 하신 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